두 분의 개인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안일권 씨는 2분만 좀 봐주세요 네, 집중해서 제가 2분만 좀 마치겠습니다 먼저 브이 님은 춤입니다 간미현 씨의 파파라치 커버댄스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음악 주세요! 파파라치 파파라치 넌 넌 어디를 가든지 I'm gonna watch it I'm gonna watch it 내 눈을 피해 숨지 못하지 파파라치 파파라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 추리 하나 해봐야 돼요 그거 해도 돼요 첫 번째 라운드가 뮤지컬 발송이라고 해야 하나? 되게 그러셨어요 강변 가요대 출신 대상인데 뮤지컬 배우도 하셨던 배우분이 계세요 누구야, 누구야?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문희경 선배님이라고 저는 채용도 비슷한 것 같고 모르면 가르쳐야죠 모르면 가르쳐야죠 이건 알려줘요 문희경 씨는 키가 저거보다 작으시고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4살이나 5살 위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순수한 의도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긴 둘이 작당하고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 순수했다고요 예 예